유물 유물 먹을까봐 무서워 죽겠어 셋 다 유물이잖아 위압 천둥 육압 검은 별 지금은 검은 별이 제일 술 먹겠네요 광란 갈까? 광란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유물 클릭을 안 하고 있다고 정말 다행이다 파열 2타 분노 당장은 광란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광란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 유물은 없자 너무 뻔한 함정입니다 위압 전동 몸풀기 위압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진끈 다섯 장이에요 강타 천둥 이도류 강타 천둥 이도류 드롭킥 그리고 하나 유령가보스였어요 유령가보스는 필요 없죠 동아가보섭 강타 천둥 드롭킥 이도된다 강타 천둥 그 다음 기간에 도움을 넣어 좀 도움을 넣어 첫 턴에 계속 드롭킥 때렸어요. 12가 끄면 75죠. 76이야? 그냥 계속 돌아가니까 괜찮아요. 무한 드롭킥. 아이고. 제몰, 광폭화, 이도류. 아니, 이도류라가 아니라. 아이, 아이, 이도류가 입에 붙었어. 킹옥불. 안 먹어, 안 먹어. 룬 피라미드도 광란 돌릴 때 좋은데. 일단 지워야 되니까 상점으로. 엘리트 피해야 되는데. 엘리트 안 잡으려면 여기로 가야겠다. 불러도 불러도 그리운 조광연님. 조광연님 홀로 감사합니다. 어둠의 곰보단. 아이고. 정신 좀 차려, 이제. 정신 차릴 대도 되는데. 지옥불요? 덱 더 빠르게 압축하려고 한 것도 있고. 그냥 제가 지옥불을 좋아해요. 지옥불 맨날 짚는데? 제가 맨날 지옥불을 짚습니다. 내게 힘을 주어, 복시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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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용돌이만 찾으면 되는데. 소용돌이만 찾으면 되는데. 제물 있으면. 정말. 별 희한한 짓을 할 수 있죠. 아. 또 소용돌이 나오겠지, 뭐. 안일하게 간다. 약분 전투의 사열. 전투 최면으로. 빠르게 서치합시다. 광란 서치하고. 나머지 태우고. 제떠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섯 장이야, 클리어요. 드라킥댁입니다. 다섯 장이야. ери Ek은 훌둬ấ 지금. indigenous. 이 덱도 드롭퀵 쓸 수 있겠는데? 뭐 나오면 채웁시다.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저거 유물 아니지? 아이고. 아 싫어. 아 유물 싫어. 유물 싫어. 유물 싫어. 유물 싫어. 유물 싫어. 이거 수비로 버티기는 힘든데. 안 썼네. 근데 왜 안 나왔대? 나오기 싫었는가 없지. 지옥불특 드로우 했을 때 안 잡힘. 1림1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걸 못 잡았다고? 이걸 못 잡았다고? 아유 모르겠다. 나도 아유. 민포. 대검 격돌 참호. 거릅니다. 옥불 두 장. 옥불 2장. 강섬 이도류. 강선 보스에선 차야겠죠 그 개꿀륨을 펜촉 그 카드 도누 3층 마지막 보스 중에 도나스 닮은 친구입니다 그 도누 옆에 치질방석이라고 적어놔야되나 난타 기사에선 포멜타격 걸읍니다 차야겠죠 아이씨 서순이니까 또 그만 아 쟤 왜 저렇게 쎄 원래 저렇게 쎈가 별로 안 쎄었던 것 같은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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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태울 것도 없어 짐 끈으로 태울 게 없어요 이제 짐 끈으로 태울 게 없을 것 같다 짐 끈으로 태울 게 없을 것 같다 한 장 더 태워야 두 장 쓸텐데 아 강서 왜 왔었냐 아 이 돌이 나오면 집어야죠 이제 킬 갑 아닌가? 이 돌유나 연사 엘리트 하나 잡아야 되나? 엘리트 안 잡는 코스가 있네요 엘리트 안 잡는 대로 가자 엘리트 안 잡는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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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화 진 끈 불조약 지금 진 끈으로도 충분히 태우는데 불조약까지 굳이 써야될까? 차라리 이도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수비 왜 안 썼냐. 수비 일이라고 하는? 수비 일어, 수비 일어! 수비 일어나는 중. 수비 일어나는 중. 수비 일어나는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이 정도면 꿀이긴 한데 아 보스 뭐였지? 까마귀? 파워 카드 없음 방금 보셨죠? 이 덱에 파워 카드 따윈 없습니다. 이도류 빨리 뽑아야 되고 진끗 없어도 되려나? 이 덱에 파워 카드 아님 왜 안 써? 아휴 헷갈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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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고래를 본다고? 하아 도두요? 3층에 치질방석 닮은 친구입니다. 아니 가시댐 17댐 뭐야? 아니 버그 수정했다면서요? 왜 안했대? 가시댐 있게 수정했다면서요? 부타님 걸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미친 광기? 몸부림? 어쩔 수 없지? 패치노트에서 수정했다던데? 롤백했나? 상점 갈게요. 저걸 잡아야 할까? 이걸 잡을까? 이걸 잡는게 낫지 않을까? 다음에 곱하기 2로 때릴거 아냐? 가야 가야 홍수님 걸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풀피어 불 몇개 받았습니다. 포식 유가 많다? 유가? 유가 어차피 소멸이라서 아이쿠 거 까마귀 어떻게 잡지? 이도류만 뜨면 되는데 이도류 강섬으로 이도류 강섬으로 잡는데 까마귀 딜은 막을 수가 없고 잡으려면 강섬이 나오든가 이도료 나갔다 이도료 광선 옥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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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아, 결국 이도류 강섬을 하면 시간, 시간 문제이긴 한데 강섬을 강화를 안 하면 아, 내가 아, 클릭을 두 배를 더해야 돼, 두 배를 두 배 더 많이 클릭해야 돼 수비 업크라자구요? 아니, 어땠어 이도류 강섬 남기고 다시 올 거예요 이도류 강섬 남기고 다시 올 거예요 딱 고스트 없지 네, 강섬으로 딜 할 거예요 징끄는 남겨야 되잖아요 징끄는 남겨야 되잖아요 슈프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러면 이도류가 한장 나와 여기까지고 진끈 수빈 아니 이거 클릭을 아까 강섬을 강화했으면 덜 해도 되는데 이제 강화를 안해서 두 배나 더 많이 해야 돼 아하하하하하 싫어 아 뭐야 이게 이스라엘 맑아캐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돼 아이 100대 때려야 돼 100대 때려야 돼 아 너 까마귀는 100대 때려야 돼 나한테 100대만 맞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핑핑이 나왔으면 타임이 터닝 그립습니다. 하이랜더였어? 내 입에도. 20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